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시간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오랜만에 뵈요. 초법작품인데요. 32컨트 포월댄스. 리인스타이트 없고 탭 없습니다. 글씨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모르시는 게 뭔가 한번 해볼게요. 전주가 길어서 전주 인트로 스텝을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냥 기본 스텝만 해요. 1번 오르만 눈과 박스 셔플. 사이드 투게더 앞으로 셔플. 앞으로 셔플. 이번엔 스카이드 투게더 백 셔플. 제가 1번입니다. 타워둡니다. 1, 2, 3, 4, 5, 6, 7, 8. 2번 오른발로 백락하고. 백락 리퍼하고. 피벗. 피벗하고. 피벗한 말을 또 사용할 것 같이잖아요. 그래서 오른발로 암락하고. 백 포인. 얘가 2번이에요. 다시. 2번. 백락 리퍼하고. 피벗 2분의 1. 암락 리퍼하고. 백 포인. 컨트롤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3번. 왼발 포인이니까 왼발 변혁을 다시 쓸게요. 크로스. 포인. 터치. 포인.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오른발이 길어있잖아요. 오른발로. 오른쪽. 4분의 1. 전. 젠제 박스. 크로스. 백. 4분의 1. 사이드. 왼발. 박스. 다시. 해볼게요. 자. 2번. 2번. 1, 2, 3, 4, 5, 6, 7, 8. 3번. 1, 2, 3. 젠제 박스. 4, 5, 6, 7. 하고 홀드. 3 파운드를 쉬어주세요. 4번. 락킹 체어. 락킹 체어. 하고.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마지막 스텝에. 락킹 체어. 12시. 6시. 락킹 체어. 3시. 9시. 에서는 스웨이드와 롤레. 손. 1, 2, 3, 4. 박스. 바로 넘어가려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1번. 락킹 체어. 박스. 시작. 1, 2, 3, 4. 4, 5, 6, 7, 8. 2번. 1, 2, 3. 4, 5, 6, 7, 8. 3번. 1, 2, 3. 3번. 4, 5, 6, 7. 홀드. 기다리고. 1, 2, 3, 4. 또 여기가 지금 3시잖아요. 9시. 9시. 3시에서는. 5, 6, 7, 8. 또. 룸바 박스. 1, 2, 3, 4. 1번 하는 거예요. 5, 6, 7, 8. 1, 2번. 3, 4. 1, 5, 6, 7, 8. 3번. 1, 2, 3. 틀렸어. 4, 5, 6, 7, 8. 1, 2, 3, 4. 6시. 12시, 6시는. 5, 6, 7, 8. 정보 1번부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2. 4, 2. 1, 2, 3. 4, 5, 6, 7, 8. 1, 2, 3. 이렇게 보세요. 1, 2, 3. 4. 3시.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나 김치야. 1, 2, 3. 4. 여기는 5, 6, 7, 8. 이렇게 할 겁니다. 어렵지 않지? 네. 근데 조금 간단한 스텝 1. 여기까지 할게요. 재즈 박스하고 홀드 기다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하고 같이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